에펙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에펙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나 예능에서 자주 쓰이는 녹화 프레임 데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 준비해놨으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받아가시고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HDTV 1080 29.97로 골라주고 듀레이션은 길게 만들어 줄게요. 튜토리얼이니까 적당하게 50초로 하겠습니다. 컴프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테두리 프레임부터 넣어 볼게요. 우선 툴바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해 주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찬 네모 도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위쪽에 필이라고 적힌 글자를 눌러서 첫 번째 아이콘을 고르고 채우기 색상 없음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스트로크 두께를 적당히 조절해서 라인을 만들어 줄게요. 타임라인에서 쉐이프레이어의 화살표를 열어보면 렉탱글 패스 1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사이즈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다운표를 눌러보면 화면에 이런 가상의 선이 생겨나는데요. 제일 바깥 테두리 사이즈 정도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비율 고정을 풀려면 체인을 풀고 조절해 주면 됩니다. 가로를 조금 더 늘려 볼게요. 값을 직접 입력해 줘도 됩니다. 1750에 92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마스크를 씌워서 내 귀퉁이에만 선이 남도록 할 건데요. 지금 그냥 그려버리면 쉐이프가 더 추가되는데요. 실행 취소해 주고 쉐이프가 아닌 마스크를 씌우려면 상단에 있는 바로 이 아이콘을 체크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쉐이프레이어에도 마스크를 씌울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해 주고 정 가운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도형 툴을 더블 클릭해 주면 꽉 찬 형태로 마스크가 생성되는데요. 한쪽 모서리 점을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조절 가능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컨트롤을 누르고 당기면 양쪽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이 정도로 줄여주고 마스크 옵션에서 애드를 서프트랙트로 바꿔 줄게요. 그러면 마스크 부분만 사라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를 한 개 더 복사해서 위아래도 없애볼게요. 모서리 점을 더블 클릭해 주고 위아래를 컨트롤 누른 채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스트로크 두께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네요. 이제 레이어를 닫아주고 왼쪽 상단에 REC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New 텍스트를 눌러서 REC라고 적어주고 왼쪽 위로 이동시킬게요. 색상은 빨강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원형 툴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원형 툴로 바꿔주고 REC 앞에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그려주면 됩니다. 앵커 포인트를 중앙으로 옮겨주기 위해 컨트롤 알트 홈키도 눌러줄게요. 그리고 상단 필 글자를 눌러서 두 번째 아이콘으로 바꾸고 스트로크는 0으로 만들어서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필 색상은 빨강으로 바꿔줄게요. 좋습니다. 위치를 적당히 조절해줄게요. 이번에는 우측 상단에 배터리 아이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Rectangle 툴을 골라주고 네모 도형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필은 다시 없음으로 만들고 스트로크 두께는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쉐이프를 수정 가능한 상태로 바꾸겠습니다. 레이어 화살표를 열어서 Rectangle 1을 열고 Rectangle Path 1을 우클릭해보면 Convert to Bezier Path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면 수정 가능한 패스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펜툴을 선택하고 점을 더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두 점 추가해주고 중앙에 하나 추가하고 옆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하나 더 추가하고 이동시켜주면 배터리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 수 있겠죠. 포인트들을 잡고 미세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안쪽 네모 도형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네모를 그려주고 스트로크는 없음, 채우기는 연두색으로 해주겠습니다. 4개가 들어갈 정도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주고 컨트롤 D로 복제하고 옆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제해서 총 4개로 만들어 줄게요. 옆에 공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배터리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 1개로 만들 걸 그랬네요. 일단 초록색 네모 4개를 모두 선택하고 페어런치를 배터리 아이콘에 걸어줄게요. 안보이며 F4 눌러주세요. 배터리 아이콘의 중심점은 컨트롤 알트 홈키로 옮겨와주고 이 레이어들 모두 선택해서 색상 라벨을 바꿔주겠습니다. 아까 REC 버튼도 구별하기 쉽도록 두 레이어 선택하고 컬러를 바꿔줄게요. 좋습니다. 배터리는 적당한 위치로 이동해주고 한 개 정도는 눈을 꺼주는 게 좋겠네요. 이번에는 왼쪽에 소리를 표시하는 데코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L, R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운드를 나타내는 거죠. 색상은 흰색으로 해서 왼쪽 아래에 위치시켜주고 선택을 해제한 상태에서 펜툴로 짧은 막대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두께를 적당히 조절해서 한 칸에 해당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 옆에 화살표를 열어보면 Add라는 하얀색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하고 리피터 효과를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측으로 리피트된 게 보이죠? 옵션을 조절해서 위쪽으로 가게끔 해보겠습니다. 여기 트랜스폼 리피터 1을 열어보면 포지션의 첫 번째 값이 100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것 때문에 우측으로 복제되고 있습니다. 이걸 0으로 만들고 두 번째 값을 마이너스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카피의 수를 늘려 볼게요. 너무 길지 않도록 12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지가 계속 요동치게끔 만들어 볼게요.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주겠습니다. 카피의 시계모양 아이콘을 알투 누른 채로 클릭해주면 익스프레션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위글 괄호 열고 10,10 괄호 닫고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초당 움직일 횟수이고 두 번째 값은 움직일 숫자입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두 번째 값을 5로 낮춰줄게요. 색상은 연두색으로 바꿔주고 이걸 복제해서 R 부분에도 위치시켜주겠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하나는 익스프레션 값을 살짝 바꿔줄게요. 앞부분을 10이 아닌 9로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주면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간단한 눈금 데코를 넣어주겠습니다. 펜툴로 짧은 막대를 하나 그려줄게요.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적당한 두께로 조절해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피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으로 가는 게 맞으니 100을 조금 조절해서 간격만 조절해볼게요. 2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카피의 수를 30으로 늘려줄게요. 막대 길이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막대를 긴 막대와 섞어볼게요. 우선 방금 만든 레이어 복제해주고 레이어가 열려있는 김에 아래쪽 레이어를 조절해주겠습니다. 막대 길이를 두 배 정도 길게 조절해주고 포지션을 20이 아닌 3배 정도 늘려서 6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긴 막대는 더 넓게 배치되겠죠. 개수가 너무 많으니 카피를 11로 낮춰줄게요. 좋습니다. 이제 이 눈금을 중앙으로 옮겨볼게요. 다운편 눌러서 가이드선을 꺼내보면 아래쪽에 중심부가 나타나죠. 여기에 이 긴 막대를 맞춰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로 막대를 하나 더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각형 포인트를 하나 그려줄게요. 펜툴 사용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테두리 두께는 0으로 만들고 채우기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컨트롤 R2 홈키로 중심점을 삼각형 중앙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으니 S 눌러서 스케일로 조절해버릴게요. 레이어는 알아보기 쉽도록 라벨 색상을 변경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삼각형이 좌우로 움직이도록 모션을 넣겠습니다. 또 익스프레션 위그를 사용할 건데 좌우만 익스프레션을 걸어볼게요. 포지션을 우클릭해서 세퍼레이트 디멘션을 골라주면 이렇게 X와 Y가 분리됩니다. 여기서 X에만 익스프레션을 주면 되겠죠. R2 누르고 클릭해주고 위그를 1,100으로 1초에 100픽셀씩 움직이도록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상단에 타임코드를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펙트 창에서 타임코드 검색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타임코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옵션 중에 제일 아래 체크박스를 체크 해제해주면 솔리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검정 박스는 남아있는데요. 여기 투명 배경으로 보기 버튼 클릭해보면 알 수 있겠죠. 이건 여기 쇼박스 체크박스를 해제해서 없애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텍스트 사이즈 옵션으로 글자를 좀 키워주고 정중앙으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위쪽으로만 올려주면 되겠죠.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쉐이프레이어와 익스프레션, 그리고 타임코드라는 효과를 사용해서 녹화 프레임을 만들어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다른 데코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해서 만들어보세요. 다운로드 링크는 본문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 저작권은 문제없으니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